안녕하세요 그린에코텍 대표 박지훈입니다. 저희 그린에코텍은 PC라는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토목자재, 배수자재, 물관리에 대한 자재를 생산하는 콘크리트 회사입니다. 현재의 악취차단, 댐포라는 조달에 등록된 회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제품을 현재 많이 쓰고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보고 공법은 기존의 공법보다도 다른 공법으로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비물바지, 친환경 비물바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. 서울시 이래 물산업 스타트업에 이래 출품을 한 제품이고요. 높은 점수를 얻게 돼서 대상을 받는 제품이고요. 올해 들어와서 양사체제로 하고 조달의 납분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출품한 제품은 가로수 투식 저루조라 하는 제품입니다. 가로수 투식 저루조는 빗물을 모아서 땅 속으로 유도시키는 공법입니다. 이 제품으로 쓰게 되면 가로수에다가 물을 표면에 뿌릴 필요 없죠. 그 땅에다가 물만 담아주면 서로 물이 각 나무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물 자체가 증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식생에 도움이 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. 올해에 충분히 모니터링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내년에 조달에 등록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. 저희 회사는 상호가 그린에코텍이라는 상호입니다. 환경적인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좋은 제품을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.